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여기는 딸기 그리고 사과 여기는 플레인 요거트 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방송 안찍을 때 아침으로 먹는거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거에요 변비도 탈출 여기 플레인 요거트는 있구요 사과 덜고 얍 그리고 딸기 딸기 덜고 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둥 뼈 스시로 닭울벤 닭울벤 넥 닭울벤 밤드백 닭울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좋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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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 안 찍을 때 아침에 이렇게 해먹곤 합니다. 근데 이걸 두 번에 나눠서 먹어요. 오늘은 영상이라서 한 통 다 먹었는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먹곤 하고 있습니다. 과일이랑 같이.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 오즈 사랑해요. 안녕.